2011년 8월 30일, 8시 26분입니다. 지금부터 제 마라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31분 24초가 지났습니다. 현재 지금 첫 번째 휴식분간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앉아서 쉬었다가 출발하셨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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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29분 2시가 5분 53초 뛰었습니다. 지금 애월 해수욕장에 도착했고 뒤에 보시는 바다처럼 정말 미친듯이 아름답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좀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수영 한번 하시죠. 레츠고! 바다입니다. 갑니다. charges 3시간 후 네 12일 16분. 바다에서 수영 훈련을 마치고 수영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동진이랑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8시 50분 자 오늘의 6시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가슴 뛰는 젊은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넘어서 오늘 한도 날리겠습니다. 화이팅! 12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제 뛴 거리는 6시간 정도입니다. 정글 마라톤까지 40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게 오늘 하루도 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슴 뛰는 젊은이 이동진 화이팅! 대한민국 가슴 뛰는 젊은이 이동진 화이팅! 대한민국 가슴 뛰는 젊은이 이동진 화이팅! 대한민국 가슴 뛰는 젊은이 이동진 화이팅!